전용차로 설치권자이지만 부산지방경찰청장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설치권자는 법적으로 따닌다면 시장 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의 전용차로 차의 종류나 승차인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일단 설치권자는 시장 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시행용 구조죠. 그럼 일단 보통 전용차로 하면 버스 전용차로가 기본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용차로 하면 버스 전용차로인데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외라고 했죠.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외라고 했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라고 했는데 고속도로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제가 적어드렸던 거 있었죠. 뭐였습니까. 일단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을 하고자 하면 몇 인성 이상. 일단 구인성 이상이죠. 구인성 이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요. 구인성 이상이라는 게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구인성 이상이 되겠고요. 구인성 이상인데 구인성 이상이 뭐하고 뭐예요. 성용차하고 성합차가 되겠죠. 성용차하고 성합차가 되는데. 성용차는 아까 10명까지죠. 10명까지고 성합차는 11명 이상부터인데 성용차는 구인성 이상의 성용차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성용차는 구인성이 되니까 구인성 10인성이 딱 되겠죠. 그중에 몇 명. 6인 이상이 되죠.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성차하고 있어야 된다. 6명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인성 이상이어야 되고 성용차는 6인 이상 성차하고 있어야 되겠죠. 말고 성합자동차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11인 12인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몇 명 이상. 6인 이상이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13인성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차에는 제한이 없죠. 어떤 경우 운전자 혼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형 우리가 고속버스에 나오면 대형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보입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운전자 혼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구인성 이상 성용차 및 성합자동차는 가능한데 성합자동차는 그 자체에서 이미 구인성 이상인 게 기본 전제로 깔리지 않습니까. 아까 성합차가 몇 명 있으니까. 11인성 이상이니까죠. 그런데 그중에 뭐 읽어야 되겠습니까. 12인성 이하의 성합자동차는 그런데 성용자동차 또는 12인성 이하의 성합자동차. 그러니까 12인성 이하니까 뭐야. 11인성 12인성까지는 몇 명 이상. 6명 이상이 실제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13인성부터는 뭐입니까. 성차에는 제한이 없죠. 운전자 혼자라도 버스 전용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속도로가 되겠죠. 이건 아마 제가 문제 풀면서 하나 적어드린 적이 있죠. 밑에 여백에다가 적든지 왼쪽 여백에다가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트리노트화 시켜서 뭐해 두시는 게 정리해 두시는 게 그냥 조문을 평면적으로 쭉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뭐입니까. 수험에 바로 적용시키기가 쉬웠잖아요. 이거 뭐하면 딱딱 가지쳐서 가면 되죠. 성용차 하면 이거. 성합차 하면 다시 두구여고 나온다. 그렇게 하고 가장 기본 기준은 구인성 이상이다. 이게 기본 전제로 쓰니까 그걸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용 고속도로 외의 도로죠. 고속도로의 대로 우리가 보통 시내도로 일반 도로라고 했고요. 고속도로 외.